라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치킨 일류라는 다큐멘터리를 재작년에 만드셨는데 1부에 국수 얘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닭 얘기도 좀 해주시죠. 치킨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우선은 치킨 다큐멘터리를 작년에 했어요. 근데 그때 참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은 만약 노들노들가 국수 먹으면서 모양 진짜 신기하다는 질문에서 시작했다면 치킨 일류 같은 경우는 일류가 가장 많이 먹는 고기가 뭘까? 의문을 가져보니까 찾아보니까 닭고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닭이라는 새잖아요. 새죠. 새. 날개는 있으나 날수없는 새. 날지 못하는. 이 새를 어떻게 전 인류가 이렇게 많이 먹게 됐을까? 그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닭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축으로 만들고 그것을 또 정말 수천 년 동안 키워오면서 여러 가지 문화권마다 다양한 요리들이 발달해하고 그다음에 프라이 치킨이라고 하는 정말 오늘날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레시피가 탄생하고 그 과정을 쭉 보는데 이게 정말 인류의 어떻게 보면 먹거리의 어떤 역사? 큰 흐름도 거기서 좀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치킨사랑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 같은데 다큐멘터리 만들어 보시니까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어떤 정도 수준인 것 같으세요? 제가 놀란 게 있어요. 통계를 보고서. 정말 우리 치킨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닭 좋아하는데 실은 우리나라 1인당 소비량이 20위예요. 20위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최소한 19개 나라의 사람들이 닭을 훨씬 많이 먹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많이 먹는 나라들이 예를 들면 중동 지방 많이 먹습니다. 중동 지방. 네. 중동 많이 먹고 또 미국 당연히 많이 먹고 우리는 치킨을 많이 먹지만 주로 이렇게 주문해서 먹는 프라이 치킨. 그렇죠. 그다음에 여름에 삼계탕. 보통 그렇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 닭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들을 보면 집에서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집요리로.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저는 오븐이라고 하는 서양식 화덕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븐을 활용해 보면요. 집에도 우리 오븐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가장 저렴하게 가장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닭을 오븐에 굽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국이나 유럽은 닭 요리를 정말 많이 해 먹거든요. 집에서. 그래서도 아마 소비장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프라이 치킨을 아무리 좋아해도 매일 먹지는 않잖아요. 1일 1닭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아니, 2닭이 있겠구나. 그렇구나. 아마 아랍권이나 혹은 인도의 북부 쪽이나 이런 쪽들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관광객들이 갔다가도 아, 여기 소고기 안 되지? 여기 돼지고기 안 되지? 하면 그럼 닭고기로 주세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닭은 어떤 종교적 금기로부터도 자유로운 거죠. 그렇죠. 그것이 있는 것 같아요. 닭은? 그러고 보니 그러네. 닭고기를 금지하는 종교는 없군요. 없습니다. 아마 그거 금지하면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물론 채식을 이야기하는 종교에서는 물론 어떤 종류의 고기도 안 되지만 그 외의 종교에서는 닭은 전혀 금지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먹죠. 채식은? 네. 네.